다음 주장에 투자 전략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좀 이것저것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서 언급은 해주셨어요. 팀장님 뭘 봐야 되는지는 왜 우리 시장이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주식인 안에 보면 이게 대충뉴스가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파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후에 일정이 없으면 계속 마감시간을 쓰는데 이걸 한번 계속 보시면 돼요. 파일이 계속 올라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 오늘 봐야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고용보호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고용보호사 자체는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16만 4천 건 그런데 이번에는 16만 3천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월과 같은 실업률은 3.7%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자체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지난달 발표소와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제 ADP 민간고용보호사 발표가 됐죠. 거기서 19만 건 큰 폭의 증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ADP 민간고용보호사 자체가 잘 나오긴 했는데 그 지난달 그 전달의 발표치를 하영 중에 했어요. 15만 건에서 13만 건으로. 전에 나왔던 수치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번 고용보호사 자체도 원래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 수치를 또 하영조작하거나 아니면 이번 달 같은 경우 그냥 좀 별로 예상보다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ADP 민간고용보호사 자체는 워낙에 변동성이 커요. 그다음에 또 주목할 게 뭐냐면 지난번에 미국 경기침체 이슈가 불과했었잖아요. ISM 제조업지수 발표됐을 때. 기준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그 세부 항목 중에 고용지수. 이 고용지수가 사실은 고용보호사하고 상관관계가 한 80%대. 상당히 강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게 47로 기준선 이하로 크게 빠졌어요. 그다음에 어저께 발표됐던 ISM 서비스업지수. 이것도 물론 기준선 이상은 이상인데 지난달 56에서 53으로 하영조정됐죠. 다른 것들은 뭐. 안 좋네. 고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계속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고용보호사 자체가 예상을 좀 하위하면 여전히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와 달리 큰 폭의 개선이 돼버리면. 그렇죠.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겠죠. 거기서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가운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 연준의 금리이나 확률 자체가 갑자기 확 늘었던 게 왜 그랬냐면 고용보호사가 나쁘게 나오면서 그런 경향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용보호사 자체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가장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온건하게 다 움직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호사가 잘 나와버리면 시장은 다음 주에 우리나라 주시장 선모로시험 만기일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3일밖에 거래가 없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고용보호사가 좀 엄청나게 나쁘게 나와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나쁘게 나와버리면 경기침체로 가겠죠. 그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내일 새벽 1시 반. 파월 연준의 경제 전망과 통화정책에 관련돼서 그걸 주제로 한 연설이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비해서는 살짝 비둘기적인 내용이 지난번 잭슨컨펄스에서 발표가 됐었잖아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플랫션이 여전히 높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경기는 좋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비둘기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7월 달에 발표된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돌아섰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파월 연준의 발언 자체가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그래서 장 초반에는 고용보고서의 영향이지만 미국장 5호 장애들은 일단은 파월 연준의 발언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커질 수가 있다는 점도 대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표가 좀 잘 안 나와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경제가 엄청 좋다. 세다. 이렇게 변할 만한 상황은 없지 않나요? 만약에 한 20만 건 나오면. 그러면 이게 할 말 없습니다.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보고서 자체가 큰 폭의 개선이 돼버리면 거기다가 아니면 시간당 임금 자체가 전을 대비 0.3인데 0.5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버리면 시장은 좀 흔들흔들거리겠죠. 그럼 장 초반에는 고용지표. 그리고 후장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경기 만약에 지수가 흘러내려서 만약에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게 잘 나와도 나쁘게 나오면 온건한 통화 정책. 잘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 완화 이걸로 인해서 반동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중시나 우리나라 중시가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슬슬 슬슬 기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선 지금 현재 자체는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온건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늘 저녁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목하고 그 결과를 앞두고서는 원래 워낙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급등당을 해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수시가 참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내일 아침에 일단은 저희 또 키움에서 하는 팟캐스트로 올라가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